이거 할머니 준다고 유리랑 키운거에요, 버섯. 응? 짜잔. 다 키운거에요. 너무 예쁘다. 뭐야? 우와, 많다. 어, 보자. 더 가까이, 이리가 좀 더 가까이 앞서 가. 뭐하고 있어? 나 저 빨간색이 옥수수가 있어. 엄청 커졌지? 엄청 커졌지? 대박 통일이 완성되어는 나름대로 가리게 해. 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개가 종료가 되었네요. 너무 centered. 넹, 내가ouv는데 네. 풍고양이 생긴 쌀. 버섯, 노동조동이 생긴 쌀. 토마토 먹으려면 안될까요? 토마토 먹으려면 안될까요? 초록색이어서 아직 토마토는 그치? 토마토 이렇게 닿을 수 있는데 그치 근데 토마토가 빨개져야지 그래 하나만 따봐 유리가 아쿠 뜨글뜨글 굴러왔어? 봐봐 가방에 넣어야지 그건 다 익은게 아니니까 유리가 그냥 기념으로 따가는거야? 응 가방에 넣어 더워요? 그럼 가방을 잘 닿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방을 잘 닿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방을 잘 닿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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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 어디있나. 엄마. 나 진짜 됐다. 오 잘했어. 거기다 넣어주세요. 이건 참외인데 아직 참외가 열매 맺으려면 한참 멀은 것 같아. 와 이거 봐. 이거 호박이 이제 커져야 돼. 좀 커지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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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다. 그치? 두 손으로 잡아당겨야 될 것 같아. 따갑다. 안 된다. 이거는 가위로 솜털에 찔렸어. 만지지 마. 잘했어. 이거 또 있어요. 또 있어? 어 하나 더 해보자. 옳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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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네. 얘도. 얜 지금 뽑으면 안 되겠지. 여기 큰 거 있어. 얘 이거 하나 해줘. 여기. 세게. 두 손으로. 하나 둘 셋 세게. 굿. 옳지. 자. 이쁘다. 근데 엄마 여기 가시 박혔어. 아퍼. 아. 풀도 올랐나봐. 아퍼. 풀들이 화났어. 아 너무 귀여워. 엄마 어서 이거 따자. 아 얘네 더 커야 돼. 저기 또 있다가. 아가. 또 따자. 얘네들이. 유리야 우리 수박 먹을 때 이만큼 커다란잖아. 그렇게 커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수박 따자. 응. 아직은 아가야. 엄마 이거. 귀여워. 이거 유리 집에 가져가면 돼요? 응. 예뻐요. 엄마 봐봐요. 아하 예뻐. 하하. 할머니. 할머니 보여줘야겠다. 할머니 보여주세요. 여기네. 여기 왜 이리 그래. 애 Bark. 매시. 어. 애니씨. 따도잖아. 좋다. 이것도 또. 좋아야? 응? 냄새 좋아요 좋아요. 엄마도. 응? 이거 다.. 이건 사과야. 더 커야돼. 복숭아! 열린거야 지금? 아빠가 따랐던데 다? 다 없나봐. 유리야 복숭아다. 유리는 포도에 관심있어. 그냥 뚝 떨어졌어. 이것도 넣어줘. 봐봐. 이게 보라색이 돼야 되잖아. 포도 색깔. 먹는 거 아닌데. 엄청 쉴걸? 이게 콩이에요. 와우! 콩이다. 꺼내봐봐. 맘마 먹을때문 강남콩. 귀여워. 아줌마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할머니가 죽은거야? 많이 풀려들었나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늘 알이 되게 크다. 뿌리까지 잘라줘. 뿌리까지 잘라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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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